안녕하세요. 진군의 간장계장 팀의 감독 강진구입니다. 오늘 신윤호 감독님과 박명원 감독님을 모시고 야구를 진행하게 됐는데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결은 사회인 유희관 저 강진구와 프로 신윤호 대결이고요. 진군의 간장계장 팀에는 박명환 감독님이 4번 타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타이틀 매치는 간장계장 20개 내기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특별한 전략은 진군의 간장계장은 철저한 시프트 야구입니다. 저 강팀을 상대로 2루수와 우익수 없는 시프트 야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루타를 주지만 도로하기는 힘들 겁니다. 제가 안타를 연속으로 2방 이상 맞지 않는 투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콜볼을 던지고 철저히 몸쪽 승부를 하겠습니다. 사회인 야구에서 2루수와 우익수가 왜 필요 없는지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래서 라이트로 몇 개 가니까 호동지동 난리 났던데 결과는 이겼잖아요 우리가. 야구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 매치가 성사가 됐나요? 이게 진군씨하고 술 먹다가 성사가 되게 제가 따로 술 먹고 통화가 돼가지고 아 형님 무리하고 게임 한번 하시죠 형님 제 뻘 못 칩니다 해서 그거 열받아서 게임이 성사가 된 겁니다. 오늘 직접 던지시나요? 오늘 완투 서로 완투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간장게장 몇 개요? 30개요? 50개요? 50개. 50개 걸고. 안 주기 위해서 20개 따고 가겠습니다. 피 터지게 싸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박명환 선수 아니 박명환 감독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아 저기 진군의 간장게장이랑요. 신륜호 야구왕국 게임한다고 그래서 야구하면서 처음으로 지명타자 4번타자 맡아가지고요. 오늘 오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신륜호 선배가 LG튠스에서 나온지 꽤 돼가지고 아까 공을 보니까 이제 맛이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루타 치면 미션이 진군의 간장게장 50개 산다고 하니까요. 아 꼭 1루타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결과하고 상관없이 2루타를 치면은 또 그것도 50개 산다는 겁니까? 야 오늘 피 터지게 싸우셔야겠는데요? 형수님한테 대출받았다고 그랬죠.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박명환TV 지금 여기 아 요거 좀 간단하게 홍보하실 말씀이시죠? 예예예. 감사드립니다. 경영환 야구TV 유튜브 채널이고요. 6만 7천 구독자 있는데요. 노우! 누가 누구를 홍보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룡선수촌 채널을 제발 좋아요 구독 좀 해주세요. 오늘 잘하실 수 있으세요? 예. 진군의 간장게장 파이팅! 프라닥 아니에요? 프라닥도 파이팅! 너클이야! 오늘 너클볼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이팅! 결정구는! 이야 알 수 없는 변화구로 삼진을 잡는 강진구 선수입니다. 야무져 보이는데요? 히트! 살짝 높은 볼을 제대로 받아챘습니다. 해맑은 웃음을 보이는 야구 한국팀의 선수입니다. 힘 좋아보이는 선출의 타석! 안쪽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 너클! 너클이 안 막힌다. 큰일 났다. 평범한 육당! 아! 부정확한 송구로 세입이 됩니다. 심판은 아웃을 선언하여 신윤호 팀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세입으로 번복되면서 주자 엘리류의 KBO 골든글로브 수상자 신윤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한가운데 볼을 그대로 보내는 신윤호 선수! 아! 이게 뭔가요? 야! 이거 시프트가 깨지는 거야! 이거! 라이트에 아무도 없는 시프트 야구를 하다 송구 헤러의 주자 모드를 그냥 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바깥쪽 떨어지는 볼로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흘러나가는 볼에 트리플 악세 삼진을 보여주는 신윤호 선수입니다. 오! 강진구 투수! 대단한데요? 히트! 또 아무도 없는 공간에 볼이 떨어지며 주자가 편안하게 이루까지 갑니다. 그리고 비껴맞은 볼이 내야 애매한 공간에 떨어지며 이내안이 되어 주자 일삼루가 됩니다. 도루를 시도합니다. 아! 애매한 송구에 볼을 놓치면서 또 한 점을 그냥 주고만 해요. 이야! 이번에도 가볍게 밀어쳐 아무도 없는 곳에 볼이 떨어지며 또 한 점을 가져가는 신윤호의 야구왕 국팀입니다. 아! 애매한 송구가 안쪽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안쪽 깊은 코스에 루킹 삼진! 아니 메이저리그는 많이 봤는데 내야수 다섯 명 세워놓고 안타를 계속 많이 보고 무슨 시프트 야구야? 그게 아니고 제가 멘붕이 됐어요. 에라가 초반에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2회부터는 다시 한 번 잘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투수가 단체스포츠 야구인데 투수가 거기에서 야수한테 지적질을 하면은 뭐 이거 팀 스포츠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다 아는 사람들이라 편해가지고. 제오튼은 가라앉히세요. 네 가라앉히겠습니다. 2001년 KBO 다승 승률 구원 세계부은 1위와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신윤호 선수. 제오튼 분 부터 또 강한 타구로 좌안을 만드는 홍은유 선수였습니다. 괜히 다리를 만져보는 신윤호 선수. 그리고 1루 주자를 예리하게 째려봅니다. 포수가 볼로 치면서 편안하게 스틱까지 성공하는 홍은유 선수. 히트! 이야 제대로 갈랐습니다. 신윤호 선수의 볼을 밀어치다니 대단합니다. 감독님 좋아죽습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듯한 신윤호 선수. 투자가 투수를 신경쓰게 만드나 봅니다. 빠른 견제에 아웃을 줘도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바깥쪽 꽉찬 변화구로 삼진을 잡는 신윤호 선수입니다.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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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드디어 신윤호 선수와 박명환 선수의 대결입니다. 초구는 볼. 주자 띕니다. 계속 돌을 허용하는 신윤호 배터리. 파울 투스트라이크. 살짝 비껴맞은 볼. 후플로 투아웃이 되지만 이루즈의 아니면 주루플레이에 더블아웃을 양옷을 했지만 다행히 유격수가 볼로 치면서 주자는 3루까지 질러합니다. 도발 도발. 과연 이 도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히트. 신윤호 선수의 빠른 볼을 그대로 가운데로 쪼개버리는 징구내 간장게장 강진구 선수입니다. 도발 지대로인데요. 구속타자를 일당으로 아웃시키며 공수를 교대합니다. 시프트 야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강진구 감독입니다. 한가운데에 원스트라이크. 안쪽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먼 구조인가요? 평범한 육당. 아 불안한 송구로 주자를 살리고 맙니다. 아이코. 싱커가 너무 깊었나요? 힙바이 피치볼로 주자를 내보냅니다. 또 자타라는데요. 짧은 삼땅. 아 볼을 잡지 못하는 프라닭 정군배출위기 사장님 이원구 선수입니다. 강력한 땅볼이 제2유격수 정면으로 갑니다. 아 하지만 송구불안으로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어우.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시프트 야구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히트. 또 한 번 아무도 없는 곳에 제대로 밀어쳐 시프트 야구를 깨뜨리며 3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드리는 야구왕국팀입니다. 시프트 야구 시프트 야구 계속해야 하나 고민인가 봅니다. 히트. 중위플로 또 한 점을 달아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타자는 힘좋은 선출의 타석 다행히 유프리되며 힘들었던 2회를 마무리합니다. 푸라닭 이완구 선수의 타석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3구 삼진 LG에서 선수 생활을 같이한 양성모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심윤호 투수의 백업으로 투아웃을 마듭니다. 그리고 투 땅으로 쓰리아웃을 만드는 심윤호 투수입니다. 무실점으로 가는 간문의 첫 타자는 신윤호 선수입니다. 강력한 삼땅 이야 웬일인가요 푸라닭 선수 무슨 말인가요 또 한 번 삼땅 그리고 투아웃을 만듭니다. 자 봤죠 이게 심프 투야구에요 심프 투야구 자 오버페이스한거 같아 오늘 맞아요 오버페이스 많이 했습니다. 오늘 다도 업되었지만 팀원들 하나하나 맞이하며 칭찬하는 진분의 간장게장 강진구 감독입니다. 말로기 조그만 강해를 묻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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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흔들리지 않고 잘하고 계시나요 아이고 3만 간장 앞에서 던졌는데 뭐 이야 한 명 정도가 저거 어떻게 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간장게장 50마리가 달렸는데 아 간장게장을 다 빨아먹을까 내가 찾아라